안녕하세요. 하나제의 정기채집사입니다. 이번 대회에서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일이든지 신앙이든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번 대회를 참석하면서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또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세임을 얻게 됐습니다. 특별히 보니엠의 바이 리버 오브 바빌런 그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.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걸 잊고 살 때 또 큰 어려움 하나님의 징계가 닥치게 되는데 우리도 이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구나.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. 네 감사합니다. 제 44차 한국 CBMC 논산훈련소 대회입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